아 아 채팅가 없었어요 어그로 많아가지고 아 혼나싶냐 오늘 저그만 잡았다하면 아홉시가 좀 자주 걸리는 것 같네요 자 이번엔 육링 띄고 발전하는 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육링으로 약간 좀 더블가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으면은 하나 얻어걸리는 것 같아 가보자고 자 일단 구두론 육링 그리고 발전 어 아주 칭찬해니 5개 고맙습니다 땡큐 땡큐 그리고 성분 성분 족은 토스 랜덤랜덤 크프렌 초이스 초이스 혜란 자 일단 링 나왔습니다 일단 뭐 3시로 바로 뛰도록 하지 일단 5시로 뛸까? 자 상대 테란이 있을때는 호보로 들어갔다가 어? 7 포토 아 그냥 5갈걸 바로 5 2칼라 질럿이 저한테 좀 들어올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? 피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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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순간 다 잡힛 어 너 그런식으로 하면 너 넥소스 깨버린다 넥소스 깨버린다 너 돌아와라 빨리 이렇게 예쁜다이 자 피가 엄청 크구요 택 택 택 택 택 택 택 택 오케이 끝 자 5시 포스는 피가 엄청 큽니다 마치 초반에 스톰 한 대 뚜들만한 것처럼 일단 일곱 많이 잡혔구요 태란 조심 스톰 스톰 10일간다네용 포토 10일간대 포토 빨리 포토해 포토다 질럿 포토쪽 뒤로 고 입구 질럿 자 돌아가가지고 막아야죠 초칠럿 자 돌아가서 막아줘야 됩니다 막기만 하면은 상대 유량이 돼 오 오케이 좋아요 지금 마린이 EDS 약간 뻘치다고 있죠 자 입구는 풀 필요가 없죠 아 저것만 막아주면 되는데 힘없이 많이 커가지고 아 아깝네 자 제 입구쪽에 그 질럿을 왜 그 갖다놨는가는 약간 의문이긴 한데 요건 판단이 아쉬웠구요 까비까비 자 이래되면은 또 이게 또 저금을 했다며 투적으로 역전해야 되는 상황이 나와 자 일단 역전 몇번 했으니까 이번 판도 역전은 가봅시다 이번에는 토스가 조금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분리하게 됐습니다 좀 안일하게 플레이를 하지 않았나 싶어 야하 에헤잇 아 이 아들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잔인하네? 알려주고 그냥 가네 일단 저글링이라도 급한대로 일단 좀 뽑아가지고 보내줘야 되겠습니다 흐드라 성큰 살짝 뒤에서 컨트 아 쉽지가 않아 막는게 호로우! 쌈 싸움 없어 자 견제 대비 자 여섯 C라인에다가 오브로드를 많이 해놔야 돼 그때 잘 보이겠다 자 자 아 조금 토스가 없다 보니까 상대가 엄청 편하게 플레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견제가 없기 때문이죠 아주 칭찬해 오 4개 고맙습니다 자 자 0만 못 이길 게임은 아닌거 같은데 조금 상대가 또 실력자다보니까 좀 쪼리네 자 자 조금 자원이 좀 딸리기 때문에 럴커 방어 좀 해놔야 되구요 여유가 있을 때 하는게 좋겠죠 리버랑 탭 나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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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아 어 아 아 아 막 ise 또 이 옆전가는 그런 시나리오오 오케이 저가는 또 이 공母한 발톱 업그레이드도 해 놨거든요 골反恐 다른 하내았기 때문에 빨간색 코칠하게 마무리 버러워 업적어주고요 디파일러 나오면 텔은 별로 안 무섭죠 자리 좀 더 늘려주고요 오케이 자 12시 쪽에다가 오프로 달았다가 그래놓고 12시에 멀티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좀 비슷한 상황에서는 스탁은 약간 유리할때는 디파일러 보다는 그냥 뭐 가디언을 바로 가는게 조금 더 어 위험적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불리한 상황이었다 보니까 방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 조금 이렇게 디파를 가는게 좋다 그래서 디파를 갔습니다 자 오 셔틀 타고 이제 12시 맞네요 그리고 울트라 리스크 테라 메카닉에는 울트라 저글링만한게 또 없죠 아 셔틀 맞네 우우와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자 노란색 셔틀이 12시에 있었거든요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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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궁 좀 잡아줬습니다 잘하네 상당히 잘하네 들어가 그 여기다가 이제 스포호를 갖다가 치고 주로 아 저거 전체 채 되게 얄밉다던가 은근히 은근히 걸리적거려 우리 집에 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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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 왕 탱크 좀 갈게요 피케 실 때 그리고 커널 탱크는 저한테 보낸거에요? 미쳤구만 여덟 아홉 아홉 와 쟤 너무 여유가 있다 지금 여유가 있어도 방침하면 안돼 절대 방침 안했으면 안돼 하나 줄게 걱정하지마 스포 둘러 칩시다 스포 둘러 치자 대성 탈려주면 안돼 다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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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제어 택크 당제어 택크 그리고 스포 약간 둘러 치고 됐다 버로우 해 가지고 좀 막아준 거는 되게 잘했어요 버로우 버로우 했나? 버로우 해 가지고 막아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깨버릴건 뚜껙이 D 파일러가 좀 더 확보하고 가세이온 준비 조합은 일단 럴커 D 파일러 저글링 럴커 이러면 일단 럴커 자 풍시로 공격 그리고 가디언 업 미리 해놓고 계속 밀어붙이 자 열리져 헤헤 낮쩜 아 전체체하니깐 얼마나 죽여버리고 싶던지 요호호 이제 중간중간에 방글뽀 깨주면서 오케잇 에이 저는 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계속 버립니다 어제까지 즈위 어 즈위 침대까지 칠 가야지 마이터링 배슬도 가구요 자 칠 배슬 어! 아 형님 방침하면 안돼 오케이 CZ 요맨 자 그럼 밀탈 가디언으로 마무리 가줘야되겠군니 다 다 해주고 이제 자 그 딱 내가 막을때 요 러쉬 요거 간게 이게 진짜 신의 한수 신의 한수 좋게맞습니다 땡큐 땡큐 예예 다단 커서 오 오케오케 GG 랑아 오케이 오 잘했어 잘했어 diagnostic 네랑 날